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트리온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접해서 아시겠지만 EMA 유럽의약품청, 람미시마, 람미시마 SC, 허주마 투룩시마, CTP17까지 저희가 EMA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셀트리온은 아시다시피 공시 또는 회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기자들도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뉴스를 씁니다. 지금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오신 걸 보면 유럽의약품청 EMA 제출자료 유출 관련 안내문에서 이렇게 공지가 올라왔고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은 최근 유럽의약품청 EMA 유러피언 메디신 에이전시의 약자죠. 전산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당사가 EMA에 제출했던 문서 중 레키르나주, CTP59, 허주마 투룩시마 관련 일부 문서에 불법적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EMA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당사뿐 아니라 미국 모더나, 독일 바이오엔테크 등의 일부 다국적 기업들도 같은 형태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이버 공격이 당사를 특정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독일 바이오엔테크 이 기업들 다 지금 백신 제조업체죠. 이 사건으로 인해 당사가 EMA 제출한 문서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해당 문서에 환자의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셀트리온 자체 ICT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유출이나 피해를 입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당사는 EMA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당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키로나주를 비롯한 바이오의약품의 임상 및 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문구가 되게 중요한데요. 셀트리온은 이미 EMA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의 임상 및 허가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셀트리온 회사를 믿고 주가는 이번주 많이 하락을 했지만 회사의 본질을 보고 회사를 믿고 레키로나주의 수출을 레키로나주의 수출 공시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소식은 레키로나 홈페이지 구축 소식입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커밍순 레키로나.com 사이트 구축 쪽입니다. 사이트 구축 완료 후 다시 방문 부탁드립니다. 지금 회사는 이미 레키로나주 수출을 대비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홈페이지 요청에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주소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의약품을 해외로 수출 유통하는 회사인 건 다 아시죠? 이렇게 회사는 묵묵히 레키로나주 해외 수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설전 EMA 사정승인 했다는 공시가 뜰 것 같구요. 늦어도 3월까지는 CTP59의 해외 수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원하는 셀트리온의 주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